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이메일을 통해서 앤디라는 사람이 질문이 왔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앤디가 미국사람인지 유럽사람인지 모르지 I am interested in black eye like a katana sewer I would like to know the exact weight of the katana the point of balance of the katana and also saki harbour and saki kasane measurement please what kind of steel is made of thank you 앤디 이제 뭐 좀 발음이 제가 약간 구글리 쉽죠 마이크 약간의 마이크 그릇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니 금 금은 호랑이의 관심이 있다 정확한 무게와 발란스 포인트와 saki harbour saki kasane와 적정에서 알려주라 아 뭐 카인더 오브 스틸 리즈 메이드 오픈 어떤 실로 만들었냐 들어왔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 대충 사는데 미국사람들이 꼼꼼하네요 답변을 해야죠 액츠로 I am not good well in English so I have to speaking for English 약간 무섭군 콩글리시로 하는데요 so I put on the on the title 번역을 밑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안한 것이 이제 내 홈페이지가 최신 정보가 아닌가 해서 이제 걱정돼서 온 것 같아요 음 쏘리 you think my home p is not of 업로드 couldn't 업로드 라이스티 인포메이션 그래서 이것을 영상을 찍고 나서 바로 그 업로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LN으로 드로우 이스 비교 and try right now my home page 홈페이지를 너드 시키겠습니다 어 이건 물론 제 뭐 우리 아스죠 음 디스 브라이브 매트를 위에서 코리아 에스키 에스키 카본 스틸 아우 스티로 이것을 이제 포기간거죠 단조 포기 비교간거죠 well the speed of the heat he trades more poor hitter 그 뭐 전체적으로 달구어서 fanzing once cage 한번도 안검지 라는거죠 그리고 polysing polysing 뭐 이스나 익스텐스 비싸지 않습니다 라이스 2 690 싸지 5 인 익스텐스 인 베리 7 뭐 퀄리티 스노 프라븐 근데 이제 주요 목적이 주요 이제 목적이 카 스페셜 웨잇 유스트 오브젝트 이즈 핸드 카 아 봄 대랑 벨라운 안 들었어요 그러면 뭐 그 나도 배 로그 카타당이 다른 안비지나 아 아니다 노 를 웰 카팅 이건 데 이 그 미스터 라이스 깨끗이 있는 특별한 점은 발이 스토롱 턴 떠나고 옵션 이 바람에 있네요 충격 없으려 가지고 있구요 나는 이 비견어 초보자들이 비견을 이 비교해 비스테이 초보자들이 실소를 해 으 스토로 뒤 스프레이노 프라울 문제없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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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이 있지요 보량이관제 대나물 받을 꺼낸 모양이 있고 굳지 에는 카씨라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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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는 1,020cm 정도 되고요. 조금 더 무게 되고요. 글로벌은 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레스 센터는 19cm 정도 되고요. 발레스가 좋아요. 굉장히 편하고요. 저가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메이터는 5,200cm. 그 다음에는 약간 디퍼런. 이건 하프 글로벌. 1,100cm 정도 되고요. 레이더 랭크는 74cm. 핸드 랭크는 27cm. 토탈 랭크는 100cm. 1,020cm. 약간 가볍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because it has 글로벌을 가져있기 때문에. 한번 재보겠습니다. 1,100cm 정도. 한 100g 정도 가볍습니다. 뭐 나름 잘 펴 줍니다. very sharp. 약간 같은 재원인데요. 컬러는 그린이고, 블랙, 라이트. 4개원제. 이제 이건 컬러가 1,100cm. 디퍼런트. 전체적인 재원은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little. 디퍼런트. 이제 이건 좀 달라요. 이건 조바가 타잉어인데 뉴타잉어. 조바하고는 다르죠. 한국은 물론 미국과 한국과 한국은 타임입니다. 그래서 뭐 기타 재원은 같아요. 하프 글로버. 이거 이게 뭐냐. 이제 모르는 게 있는데. 디스 브레이드 스페하고 별 표시 스타마크.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음력을 사용합니다. 음력도 사용합니다. 코리아 유어 스푼 주나 캘라 써 레스팅이 어리즈 타이븐 이었스 블랙 타이븐 이었스 4 사람 음료 또 생각하는데 장면이 이제 호랑이 호랑이에 만들어진 칼들은 규질을 좋고 재앙을 막아 준다는 역사적 기록이 조선 왕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랙 타이븐 이었스 워드 해외 올해의 파워 에너지를 받는다 그 외국어 스프레드 이었스 귀신을 쫓아내고 재앙을 막아 준다 이제 뭐 이런 것은 전설 인데 코리아 킹덤 레전드 히스토리 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뿐 음 해외 레이전 크리스탄 이라는 안되죠 이거 많아 이것은 이제 뭐 믿으라고 하는게 아니구요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옛날 조선에서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다 12년만에 할 예fte 조선 킹덤 그냥 뭐야 해마다 신문에 바뀝니다 다깨해 다 России 그들을 심iffer 얌전하게 에버리어 디퍼런스 스윙벌 앵벌 굉장히 잘 찍으세요. 디스 이즈 메이드 타이브 미어스 네이더. 레슨 네이더 작년에 우리가 만든거 아 뭐 알고 계시겠지만 프라이스 베이리 칩 인 익스펜스 이브 690 인클라우드 시핑 페이 뭐 시핑기까지 그렇게 들었네요. 아 한가지 음 if you have been a long time training AI도 오래 하는 사람이고 how to propose cutting 다다미 다다미만 목적으로 한다면 이거 말고 I recommend another sword that is ten time forward 리더 베리 베리 샵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10번 적은 새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스 이즈 원 따오는 트웨이 피프티 뭐 1250 다는데요 약간 승객이 다름이 니가 어린 들키뿌렀어요 해를 위해 보급을 권합니다 뭐 그러면 이것은 690 달러 하니까 안되지나 뭐 do you have 그쵸 but not this is not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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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팅 이게 염점물이 돈 워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베리 베리 카팅 잘 됩니다. 하지만 아주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폴드가 아니고 폴딩된 텐텐 폴딩 I press 가다나 포유 디스 베리 베리 다른 것을 고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비기너 이고 그냥 다다미인 줄어 그냥 뭐 전문적인 배교안이 그냥 수준형으로 입음이 아주 든든하고 비장이 뛰어나고 아레스픔 베리 베리 카팅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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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팅 베리 베리 카팅 아시트 카팅 예술 겁니다 오늘 코리아의 블랙파이기도 서게 되었습니다. I trust you 베리 카팅 파이기도 서게 되었습니다.